자, 시작! 고맙습니다. 아, 정말 오늘 대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너무나 많이 오셨네요. 그렇죠? 네, 오늘 3구의 진행을 담당한 가수 박동우. 가수 연두홍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3구에 또 여러분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인기가수분들이 태극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인기가수분은 조은성씨 무대도 준비가 되어있죠? 네, 곱배령 주인공. 이마 뮤직방송국과 그리고 아프리카TV와 함께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준비가 되고 있죠. 자, 다음에 초대할 가수는 정대박. 정대박씨가 준비하고 있을까요? 아, 그런데요? 대박이 왔구나! 를 청해드리겠습니다. 대박이 왔어요? 대박이 왔어요. 안녕하세요! 대박이 왔구나! 대박이 왔구나! 너도 나도 대박이었구나 너도 나도 살아보니 난 너도 나도 기쁨도 있구나 지난 세월 흔들어 너도 나도 나도 고단 없애 너도 나도 지키 veux 이제는 우리의 반 아무넘에 또 늦게 잘 살려가도 그 рук은 사랑하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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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